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의 스페너 강사 라텔리아입니다. 오늘은 신체 부위 중에서도 혀, 라 랭고아가 들어간 표현을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. 사깔라 랭고아, 혀를 빼다. 혀를 빼면 저희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나요? 바로 메롱하다. 여러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롱을 한번 하겠습니다. 오 사꼴라 랭고아 끝. 이 표현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그래야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 가지고 돌아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스탈루에고.